121번 애장록백금 벼슬과 상금이 아까워서 첩자를 쓰지 않고 부지 적지 정자 이 때문에 적의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불인 지지야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 없다 네, 그러면 영어 부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To remain, 머무르기, in ignorance 무지한 채로 머무르기 Of the animist condition 적의 어떤 정황에 대해서 모른 채로 머무르기 Simply because 단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One grudges 어떤 사람이 grudges 하면 아까워하는 어떤 동작이에요 굉장히 아까워한다 뭘? The expense 그 비용 쓰는 것을 아까워해요 100 oz의 silver 100 oz의 silver 은을 쓰는 것 어디에 있어서의 In honors 어떤 지기와 In monuments 어떤 봉급에 있어서 돈 쓰는 걸 아까워하는 거예요 첩자 고용하는데 이런 지시야말로 엄청나게 긴 주어 절입니다 주어 구예요 그래서 긴 주어를 생각하시고 이 지시 Is the height 어떤 극치다 height는 제일 높은 꼭대기 어떤 극치다 Of inhumanity 무지함의 어리석음의 극치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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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